그렇게 큰 돈을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AI가 돈이 될 것 같거든요 큰 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엔비디아가 그런 AI 가속기라든지 이런 것을 비싸게 팔리지 않습니까 초과이익이 굉장히 부르는 게 값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AI 슈퍼컴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GPU가 지금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엔비디아의 글레이스 호프 100 이번에 신제품이 글레이스 호프 200 그런데 그게 초과이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에 6만불 7만불 정도 칩 하나 이름 6만불 7만불이 나가니까 그게 8개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초과이익이 있으면 제품 개발사를 보면 항상 그 초과이익 때문에 후발자들이 가격을 여러분들 낮춰 가지고 진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그 AI 반도체가 완전히 보편 상품이 돼버리는 그런 추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확산이 될 것 같아요 벌써 전에 소개해드렸다시피 인텔이 가우디라는 그런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AI 가속기를 팔려고 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마하 1이라는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엔비디아의 글레이스 호프 100보다도 10분의 1 가격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은 계속 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타 분야에도 계속 이것이 확장이 되겠죠 그런데 벌써 돈을 버는 기업이 나오네요 클라우드 시장입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언젠가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한 미국의 주식시장을 잘 아시는 자산운용하시는 CEO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뭐 특별한 지식이 없으시면 너무 비쌀 때는 피해야겠지만 웬만한 가격이면 가격이 좀 내려갈 때 마이크로소프트 사주식을 그냥 사모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뭐 엔비디아가 어떻고 뭐 amd가 어떻고 복잡한데 아니 그분이 그분한테 그렇게 아니 뭐 그동안 자산업계에서 한 4 50년 계셨으니까 제가 지금 여유자금이 좀 있는데 이런 오래 돈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어디다 투자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만일 그분한테 물어보면 그분이 글쎄요 제가 좀 답하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데 얼마나 오랫동안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그냥 장가 둘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죠 그러면 그냥 눈 감고 마이크로소프트 사주식 쭉 보다가 다른 날부터 좀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하면 며칠 전에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좀 사시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축하던 셈 치고 그냥 사모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식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이 인상적이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사업도 참 잘하는데 지금 개발한 클라우드도 잘하는데 또 잘하는 분야를 더하니까 앞으로 잘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 여러 개이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게 사서 모을 수 있는 주식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주식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자산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걸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거든요 그분 말씀이 맞는 거죠 이게 보시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본인은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장의 이름 성장이거든요 이게 클라우드 성장의 신장이거든요 아마존이 조금씩 내려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쥐고 올라가거든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까 다른 사업 분야도 잘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도 새로 신 분야로 개척한 클라우드 시장에서 2등이지만 계속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1분기 성과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확 뛰지 않습니까 그동안 시장을 많이 조정됐으니까 또 클라우드 시장에서 3등 업체인 구글도 여러분들 주가 확 뛰거든요 이게 2조 1,500억 달러 시장 가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클라우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확장되는 시장이고 AI 투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업체들에게 AI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보시게 되면 AI로 돈을 번 MS와 구글 예상 밖의 호실적 AI 관련된 클라우드 분야가 실적을 개념했다는 평가다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뛰게 된 게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매출이 17% 순익이 19.7% 정도 늘어났는데 그리고 이제 알파벳도 이름들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중요한 요인이 클라우드 사업 분야의 성장 때문이라고 그러네요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 두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구글이 매출이 증가한 그런 원인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나오네요 마이크로소프트사 경우는 클라우드 부분 매출이 전년 대비 21% 정도 늘어났는데 특히 AI를 탑재한 클라우드 서비스인 에저는 매출이 31%로 증가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가운데 7%포인트가 AI 서비스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한다 돈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기업들이 이름들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에저라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 선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AI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화를 긁은 뭡니까 수십조 수백조를 투입하겠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에저의 수익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생성형 AI 기능을 보고 에저를 선택한 기업이 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확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성자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있는데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사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거죠 지난해 말 오픈 AI의 거대 언어모델 LLM을 탑재한 MS-365 코어 파일럿도 실적 상승세를 이끌었다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부문 매출은 같은 기간 12% 증가한 195억 달러했다 우리 공급보다 많은 AI 분야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구글 알파벳 역시 광고와 함께 클라우드 매출이 늘면서 호시적을 이끌었다 AI는 우리 비즈니스를 이끄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목숨 걸고 다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워싱턴 포스트에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런 생성형 AI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 사람들은 확신을 하는 거죠 이 분야가 참 지금은 거대 기업들 경쟁이지만 점점 더 확산되는 그런 추세를 갈 수 있겠구나 자